안녕하세요. 어쨌든 이번 팬콘 세이렌은 치명적인 매력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세이렌처럼 저도 네 아들에게 황혼한 시간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. 슈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석아 다음 콘서트나 팬미팅 언제 할 거야? 여러분이 저를 찾아주실 때? 너를 맘이 좋아 아하 아시군요. 오늘 어떤 무대가 가장 좋으셨나요?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자주 볼 수 있겠죠? 하나 둘 셋!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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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